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가 교회에 대한 방역 조치로 대면 예배를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또 교회발 코로나 확산이라는 인식은 왜곡, 과장됐다며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유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 초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 통계에서도 종교시설의 감염자는 전체 감염자 중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예배회복위원장 손현보 목사는 이 같은 공식 자료를 근거로 정부의 대면 예배 금지는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안한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 경우에도 시기나 장소나 방법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는 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인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가 심대하게 친매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자연은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48%가 코로나 확산의 원인으로 교회를 지목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한국교회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예자연은 앞서 예배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헌법소원 3건, 행정소송 5건을 제기했습니다. 예자연은 종교시설을 제외한 일반시설 감염비율 91.3%에 대한 분석이 먼저 이뤄져야 하며 정부가 선교기관, 교육기관, 식당시설 등을 구분한 세부적인 방역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